전당대회 통합에도 성공하고 다시 배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하여튼 제가 많이 기대할 테니까 잘 좀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나타나면 원치 않는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토론 진행하실 때 그때 내가 한 두 번 정도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러셨습니다 네 그때도 아주 토론 진행도 그대로 계속 그쪽 길로 갔어도 아마 지금 완전히 탑 플레스가 됐을 텐데 네 그것은 좀 해피하게 살아야 될 텐데 우리 대통령님하고 잘못 얽혀가지고 이 분야로 그냥 오는 바람에 사는 건 좀 고달픕니다 카메라가 주인이고 우리는 그냥 애취 살아갔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흐흐흐 한 장만 원